4살 여아를 어린이집 차량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금고형을 선고받은 어린이집 교사들이 재판부에 항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. 의정부지법 형사 4부는 어린이집 인솔교사와 담임교사, 운전기사 등 3명이 양형이 무겁다며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습니다.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깊이 반성하고 있지만 과실이 매우 중에 원심 판단을 존중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. 이들은 지난해 7월 폭염이 기승을 부릴 때 4살 여아를 어린이집 통학 차량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인솔교사는 금고 1년 6월을, 담임교사와 운전기사는 금고 1년, 어린이집 원장은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.